일단 카페 주차장이 잘 되어있었어요. 주차장이 정말 넓고 쾌적했고요. 데울리는 강화도 카페로 2023년 9월 22일에 새로 오픈한 신생 카페예요. 옆쪽에는 식물들도 많았고 입구부터 안쪽까지 깔끔 모던한 느낌이 불신 났어요. 2층도 올라가 봤어요. 카페 전체는 케어 퀴즈 존, 2층은 노 퀴즈 존으로 운영돼요. 2층 역시 깔끔 모던 느낌의 인테리어였어요. 그리고 베이커리 종류가 많아서 베이커리 카페라고 불려도 될 만해요. 베이커리는 모카번, 찰치즈빵, 레몬스콘으로 선택해서 가져왔어요. 오, 이쁘다. 오, 진짜 이쁜데? 우리 테라스도 잘 되어있고. 앤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따뜻한 라떼를 주문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보면 둘이 구름이 머무는 곳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었어요. 맛있다. 엄마도 맛있어? 부드럽고 커피 맛이 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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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에 이렇게 찰. 음. 음. 옆 카페는 깔끔, 모던한 도시적인 느낌이라면 온실 카페는 자연 친화적 따뜻한 느낌이에요 한쪽 공간에는 갤러리처럼 꾸며진 공간도 있었고요 미술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곳곳에 앉게 편한 쇼파들도 많았고 단체적도 잘 되어 있어서 단체 방문도 용이에요 그리고 특색 있는 공간들도 있었고요 1 4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